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30일 스타트 잉글리쉬 방송에서 다 못다한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이날의 제목은요 나는 그냥 집에 있을 거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난 그냥 할 거야 I'm just going to 그냥 I'm going to 하면 나 할 거야 이런 말이죠 I'm just going to 하나 들어가니까 그냥 할 거야 이런 말이 되네요 I'm just going to stay home I'm just going to stay home 난 그냥 집에 있을래 I'm just going to stay home 여기서 많은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역시 I'm just going to 하고 I wish I could 두 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0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와인 한 병을 사려고 해요 어머 뭐 좀 사시게요 그냥 와인 한 병 살려고요 라고 하자면 I'm just going to buy a bottle of wine I'm just going to buy a bottle of wine 누구 어떤 모임에 초대를 받게 됐는데 그냥 가긴 좀 뭐하고 뭘 사야겠는데 뭐 사시게요 그냥 와인 하나 사려고요 한다면 I'm just going to buy a bottle of wine 와인 한 병 한 병 한 병의 와인 이런 식으로 A bottle of wine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죠 자 그런가 하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간절히 소망할 때 하는 말이 있죠 한번 얼마나 좋을까 I wish I could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I wish I could 얼마나 좋을까 현실적으로는 힘든데 라고 하자면 자 이번 여름에 유럽에 여행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자면 I wish I could travel to Europe this summer I wish I could travel to Europe this summ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I wish I could 이용해서 뒤에 여러 동사를 넣어서요 뭐뭐를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게 원래는 어렵다는 걸 반영하고 있는 말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이 여러 개 나와 있거든요 교재 110쪽을 꼭 참조하셔서 전화영화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 안녕 안녕